하나, 둘, 라이스온! 안녕하세요, 원앤오프입니다! 네, 2018 무슬 년이 밝았습니다! 네, 지난해는 데뷔도 하고 팬분들도 만나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뜻깊은 한이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해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슬 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는 분? 제가! 어? 황금 게띠의 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원앤오프에서도 게띠 멤버들이 되게 많은데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효진! 제어스! 그리고 저 바로 이전이 황금 게띠의 주인공인데요. 제어스 씨가 온앤오프로 대표해서 2018년 다짐 한 번 말해주세요! 네, 이번 2018년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해서 더욱더 사랑받는 온앤오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면 우리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노래 한 소절 부르고 갈까요? 그럼요! 1, 2, 3, 4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빡빡빡빡빡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가는 게 귀성길 안 좋은 자 잊지 마시고요 또 설날엔 떡국이죠 떡국이랑 명절 음식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리고 더 맛있게 드세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분들과 함께 덕담도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라인총! 오늘의 밤 보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왜 이렇게... 와 Guillaume